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년도 수능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마지막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의고사 시즌4 자 특징부터 들어갑니다 자 교과범위 내에서 출제합니다 저희들은 선 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선 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도 그건 선 넘는 게 아닙니다 음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풀어보시고 해설관을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이게 이렇게 선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또 충분히 납득할 만큼 설명을 드리니까 해설관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문제 응용 및 변형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뭐 시즌4까지 왔으니까 제가 어떤 말씀드릴지 다 알고 계시죠 자 과거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암교소 어떤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떤 단계로 문제풀이가 진행되는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제 상황이라든가 이걸 똑같이 우리들이 구성하진 않아 당연하지만 그래서 뭔가 상황은 달라지고 자료도 달라지고 뭔가 달라졌지만 과거 기출문제를 풀 때 적용시켰던 개념원리라든가 그런 사고 과정의 단계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또 한 번 연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또 재구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때로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단계를 추가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하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신용문제 당연하게도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 저희들이 또 열심히 준비한 게 있고요 난이도도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단없진 않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구성 거기에서의 어떤 난이도 밸런스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저희들이 열심히 조절을 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어렵거나 다 쉽게 출제된 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쉬운 것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켜드리기도 하는 거고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OMR 답안지 제공이 돼요 마킹하는 것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해설지만으로는 안 돼요 해설지를 통한 1차적인 점검 이후에 꼭 해설관이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순서대로 회차별로 들어있죠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알려드리고 전달하고 싶고 소개해드리고 싶고 아 이 정도 시기쯤이면 이 내용에 분명히 빈틈이 있을 것이다 또는 내용에 빵꾸가 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채우기 위한 한 번쯤 기억을 되새김질하고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가 담겨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질문하지 못한 해설제 담아두지 못한 또 다른 숨겨진 이야기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해설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설강에서 풀어내 드리고 있으니까 해설강이 꼭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케이 채점 서비스도 있어요 네 시즌4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하실 수 있어요 번호 딱딱딱딱 답만 입력하면 바로 채점이 돼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채점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야 저희들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냈고 어떤 부분들을 또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된 답을 선택하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024학년도 수능 대비는 일단락이 됩니다만 다음은 생각하지만 올해 일단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이 시험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도움되는 데이터가 쌓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어 채점 서비스 뭐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도 많아요 바로바로 채점 돼서 나오는 거니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자 시즌별 구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벨1 레벨2 베이징 모의고사 와 회차도 많았죠 자 시즌1 끝났고요 시즌2 끝났고요 시즌3도 끝났고 이제 시즌4 마지막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음 10월 18일에 모의고사 교재가 입고가 되고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월 18일 개강될 예정이고 완강일은 이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늦어져도 19일, 20일 그 주 안에는 다 끝나게 될 거예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난이도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하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베이징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게 풀기 위한 연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1, 시즌2, 시즌3 어 요거 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만만치 않죠 와 빡세 문제들도 이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들이 결코 교육과정에 선을 넘진 않아요 과거에 이렇게 출제됐던 문제를 풀 때 써먹었던 개념 원리들 다 적용시켜야 되고 여기서 출제됐던 거 써먹어야 되고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본내용 아닌 걸 써먹어야 되고 다 뭔가가 다 있대니까 그런 걸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버무려 가지고 문제들을 저희들이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져 가지고 막 끝판왕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각 시즌별 난이도가 무턱대고 이렇게 점진적인 난이도 상승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할 수가 없어요 원래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진 않습니다 어렵기도 한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사실 올해 특히나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조금 평이했어요 9월 조금 많이 쉽게 나왔죠 물론 이제 수능 문제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준으로는 절대 출제가 될 수 없습니다 1등급 컷이 50점으로 나오는 수능 문제는 사실 최상위권 난이도의 변별력이 좀 무너진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9월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어렵게 출제될 것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일단 시즌4 난이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당연하게도 난이도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1,2,3랑 비교한다면 일단은 쭉 학습을 해온 분들이라면 시즌4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만큼 실력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도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아 따라서 그런 정도 난이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절대적인 난이도로 본다면 시즌1,2,3랑 비슷하거나 조금은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문제를 계속 만들고 강의하고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워낙에 비슷한 설명을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이거 정말 우리 연습만인데 여러분들 진짜 쉽게 푸는 거 아니야 막 발가락 연필 끼고 풀어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객관적인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유형을 많이 연습하고 풀어보면 문제풀이 과정이 복잡하고 조금 여러 단계일 수 있지만 그게 못해낼 만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는 또 편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좋아 그래서 충분히 잘 모든 내용들을 잘 단계를 밟아서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전 시즌보다는 조금 평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시즌이 거듭될수록 난이도는 막 저기 막 우주 끝까지 날아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1, 2, 3보다는 조금 평이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보다는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보다 조금 더 빡빡한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난이도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활용법 일단 풀고 검토하는 거 막히는 것까지 30분 다 할애해야 돼요 물론 조금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한 28분 27분 정도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푸는 건 당연한데 검토하고 이거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분을 진짜 충분히 활용해서 이건 진짜 실제야 지금 나 수능 시험장에서 문제 풀고 있어 이런 이런 하여간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 검토하는 게 여러분들 검토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문제 풀 때도 내가 조금 이거 문제 풀 때 계산돼야 되고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좀 나중에 푸는 게 좋겠어 후순위로 미뤄야 될 문제 그리고 요거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먼저 풀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좀 뒤로 빼두어야 될 문제를 선별하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되겠고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번 쉽게 먼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었다면 후순위로 미뤄두었던 문제를 마저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풀고 여러분들이 한 5분 또는 10분 사람마다 다르겠죠 몇 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할지 왜 이것도 딱 공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은 내용이 충분히 다 학습이 돼 있는데 본인이 실수하는 패턴을 보니까 꼭 문장을 하나 잘못 읽어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물었는데 A가 B보다 크다라고 잘못 읽거나 그럴 수 있잖아 뭔가 비교하는 질문에서 자꾸 잦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 위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고 또는 문제 있는 조건들을 자주 빠뜨려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대충 읽어서 실수를 하는 빈도가 높은 분들이라면 그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검토가 좀 더 우선이 될 수도 있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프를 볼 때 물리량이라든가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충 봐가지고 틀리는 빈도가 높았던 분들이라면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를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또 그분에게는 또 필요할 수 있겠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문제를 100% 다 해석하지 않아도 답이 찾아질 수 있잖아요 특정 포인트를 보면 이걸 봤더니 이건 기억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겠네 이걸 보니까 니은은 맞을 수밖에 없겠네 이런 것들 있잖아 선택지 조합을 통해서 답을 먼저 찾아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조금 문제의 일부만 보고 답을 찾았던 문제들 위주로 또 한 번 먼저 검토를 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는 조금 어렵게 풀었던 또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라면 그런 계산 과정이 올바르게 실수가 없었는지 산수에서 틀린 게 없는지를 검토하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마다 각자마다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어떤 패턴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걸 더 우선순위를 둬서 검토하는 것들을 실제로 해보기도 해야겠고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처음 풀 때 집중해서 잘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처음 볼 때 잘못 본 거 있잖아 다시 봐도 잘 안 찾아져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풀 때 집중해서 하지만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연습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 마지막 시즌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앞서 풀었던 많은 문제들 또는 지난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이 모의고사 문제는 여러분들 한 번 풀고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풀었던 회차라고 하더라도 다시 보면 또 새로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검토하고 OMR 카드 마킹하는 훈련까지도 30분을 충분히 다 활용해서 연습을 실전이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최초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내용 점검해 주시고요 해설강의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해설강의 안 보고 이거 문제 끝내는 거 진짜 와 우리 이따만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챙겨가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아시겠습니까? 해설강의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기념 복습해야지 그리고 유형별 자료문서 유형별로 분류해놨죠 실전 문제도 여러분들 문제 막 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 문제를 조금 유형별로 같은 주제 내에서도 유형별로 이렇게 잘 모아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취약하다라고 느끼는 유형들이 있다면 그 유형들만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는 어? 그런 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또 이전 스텝에서 다 구성을 또 잘 해놓기도 했고 음? 오케이? 이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정말 오줌 모의고사는 점수에 여러분들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낙담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건 연습의 연습 훈련이고 아시겠습니까? 어 어 정작 중요한 건 수능이고요 실수를 하고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실수를 할 거라면 지금 미리 하는 게 낫고 아 내가 이 부분을 공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했구나 이건 내가 아는 내용이지만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착각을 하는구나 못 풀었구나라는 걸 수능 날 수능 시험지를 보고 느낄 거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럼 늦다고 어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면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성장하고 튼튼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물론 푸는 문제마다 다 낫고 점수가 잘 나오면 너무 기분도 좋겠지 자신감도 충만해지고 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자신감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점수가 안 나왔어요 어 아 이번 회차에서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구나 그래서 어 다 해서 어 문제 다시 풀어보고 해설관리를 통해서 부족한 걸 채웠잖아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 이렇게 향상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 회 한 회 풀고 성장하는 본인을 본인 스스로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더 의미를 두는 학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마지막 마지막 오리엔테이션 를 마치려 합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마지막 강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인쇄 말씀을 좀 드리면 아 2024학년도 수능 대비 물론 2023년 내신 대비를 위해서 따라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2023년에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과 기억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아주 예쁜 추억으로 간직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게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이켜봤을 때 아 와 2023년에 이랬었구나 라는 게 정말 어 이렇게 가슴 짠한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기 위해서는 진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노력을 하시고 과정도 과정입니다만 이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어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어 겸손함을 잃지 마시고 자만하지 말고 어 열심히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여기서 끝인사하면 안되죠 우리 끝인사 아껴두었다가 4회 20번 문항까지 해설가이다 끝내고 나서 그때 어 마무리 인사 말씀도 올리고요 그 다음 응원 메시지도 그때 한 번 더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요 일단 뭐 여러분들의 응원 많은 성원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음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 음 전체 한 시즌의 모든 강좌를 완강했다라는 건 이건 진짜 여러분들 언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다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대단한 거거든 아시겠죠? 좋아 어쨌든 저도 이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강의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문제 열심히 잘 풀고 검토하고 해설지를 통한 1차적인 점검까지 다 하신 다음에 해설강의를 틀어서 저를 불러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강의 열심히 찍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회 해설강의에서 뵙도록 하죠